로맨스 드라마에서 결혼은 언제나 엔딩이다. 그것도 해피엔딩. 별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주인공들에게 결혼은 곧 사랑의 결실이자 종착점이기 때문이다. 이제 찬란한 날들만 펼쳐질 우리 주인공들은 저 축복의 문을 열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. 최반도 마진주의 이혼을 선고합니다. 우리 사진이 그렇게 좋았지요. 그 사이를 못 참고. 아 깜짝이야. 문을 닫고 싸우던가. 아 근데 왜 애 낳고 똥을 싸우고 그래. 왜 애 낳고 싸우고 그래. 어 여기 사진. 손자. 여기 낳다 내리니. 야. 왜. 됐다. 아. 됐다. 퍼포먼스는 재충장이다. 민원장님은 달콤하게 콜라 추가. 자. 선생님. 아무튼 그러지 마. 네. 실수 한 번을 안 하던 사람이 오늘 왜 그랬대. 무서운 거.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소진아. 왜 그래. 어떡해. 왜 자꾸 좋아하는 거야. 어어. 아 know. Jegyeing. 앉은 척. itet소. só contains. 예 박원장님. 야 너 빨리 좀 김 간호사한테 가봐. 마누라한테 딱 걸렸다. 아이 씨. 아 저 지금요? 그래 지금 씨. 알겠습니다. 빨리 와요 빨리 빨리. 빨리 와요 빨리. 우리 마누라가 개 패 죽일지도 몰라. 야 나 갈 때까지 손가락 하나 못 끈들게 지켜. 알았지? 빨리 와요 빨리 빨리. 어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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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 왜요? 나 여기서 원장님 보기로 했는데. 아 진짜 오늘 왜 이러냐 진짜. 원장님 보기 전에 피를 먼저 본다니까요 피? 빨리 가야 돼요 빨리. 야! 망했다. 너 이 기지배 딱 걸렸어. 사부님 잠깐만요. 잠깐 잠깐 잠깐. 어디 새파락케 어린 년이 꼬실 남자가 없어서 어디 유보나 말 뿌셔. 어 사부님 그런 거 아니에요. 어? 누굴 물러봐. 내가 너 같았냐 한두 번 사고. 잠깐 잠깐만요. 사부님 사부님. 진정하고. 말로 해요. 말로. 그냥 이렇게. 또 너니? 넌 무슨 박현석이 바람막이야? 왜 자꾸 뛰어들어. 미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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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켜. 아 사부님. 아 사부님 진짜 안 보여. 진짜 아파. 아 아프다고. 아 진짜 아프다니까. 아악. 여름이. 어. 사부님.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. 미쳤냐. 이게 어때 손을 대이씨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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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. 이제 좀 괜찮을 거예요. 급성 장염이니까. 음식 조심하시고요. 엄마가 미안해. 내 애인 치킨 했지. 누가 내 마늘 그kids이라고 했어. 이게 어때 손을 대이씨. 하. 하하하. 하하. 아 이 한 방울은 반 Kathy. 하하. 진짜 감정이 있어서 때린거 아닌거 알지. 일부러 때린 거야 일부러. 숄무. vitam composer 하하. 하하. 너 회사에서 실적 좋다며 하긴 내가 워낙 많이 팔아주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자 이거 명의원 좀 잘 썼다 왜요? 더 쓰시지 않고 더 쓰셔도 되는데 제 돈도 아니고 그냥 명의 만드는 건데 집으로 명세서 안 가도 귀신같이 알아내는 거 봐 와 생긴 건 둔해가지고 꼬셔 결혼하긴 좋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눈치가 빨라져 옆에 내가 이게 뭐야? 모텔? 호텔? 언니 이 사람 언니 남편 아니야? 좀 전에 지나가다 봤는데 혹시나 해서 나 오늘 못 들어가 나 오늘 못 들어가 이걸로 어떻게 들어가냐 니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래? 나 오늘 싸울 기분 아냐 기억도 없다 너 만나서 내 인생이 너 때문에 내 인생이여 얼마나 글씨가 태전될지 알아? 그럼 나 너 내가 밖에서 무슨 꼴을 당하고 사는지 알아? 걔만도 걔만도 못한 직업 당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니가 알아? 너 만나서 내 인생도 엉망진창이야! 그게 나 때문이니? 그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야? 너랑 이혼해 너무 불행해 너무 불행해 우리 나 너무 불행하다고 너 만나는 게 아니었어 나 되돌려놓고 싶어 전부 전부 돌려놓고 싶어 이혼해 이혼해 이혼하자 우리 그래 이혼해 이혼하자 이혼해! 네! 엄마 잘 있었어? 자주 못어선 미안 지 새끼 키우느란 지 키워준 엄마는 까먹는 나쁜 년이다 그치 그래도 서진이 보면 그런 생각 안 들거야? 삼청 예뻐 엄마 딸보다 훨씬 또 왜이름이 주책이 다진다 엄마 딸 나이 먹고 눈나면 많아졌네 엄마 딸 나이 먹고 그리고 이쁘면 좀 더 맛있될까? 고맙습니다. 엄마, 엄마, 엄마. 진주야, 왜 그래? 진주야, 진주야 왜 그래? 진주야? 왜 그래? 엄마? 아휴, 올 꿈에 한 번도 안 나오더니 아휴, 오늘 꿈 개 타네? 아휴, 엄마, 엄마, 엄마. 이거 왜 이래? 엄마, 미안해. 어젠 말 못했는데 나 이혼했어, 엄마.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. 엄마, 미안해. 엄마, 나 엄마따라 억 죽어버릴까? 엄마, 나도 데리고 가. 엄마, 나도 데리고 가. 엄마, 나 엄마한테 갈래, 엄마. 엄마, 엄마.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미쳤나? 내가 저승사자냐? 나 따라줄게? 죽으려면 너나 죽어. 나는 천년만년 살 거여. 아침부터 이게 할소리가 따로 있지. 아파. 왜 아파? 어머. 어머, 아파. 뭐야? 왜 아파? 팼으니까, 아프지. 팼으니까. 일어나, 학교 가. 아프지. 나 위례에서 온 것 같아. 엄마, 나 진짜 학교 가는 거 맞지? 그럼 안 가시려고? 엄마, 나 진짜 스무살 맞지? 그럼 마흔이겠니? 엄마, 나 진짜 토목과 이랑정 처반도 맞지? 아, 그래.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라, 맞아라 이놈 새끼야, 어? 아침부터 보이는 미친놈이 다 있어, 이거. 아빠, 너무 아파. 응? 너무 좋아.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거잖아. 아빠. 나 한 대만 더 때려봐. 빨리, 빨리, 빨리. 아! 뭐야 이 자식 이거, 어? 아주 지락을 해라, 지락을 해. 어이구. 진짜네, 진짜 우리 학교네. 아, 이게 꿈이야, 생시야. 아, 꿈일 리가 없지. 이렇게 생생한데. 최반도? 뭐야, 아진주? 너 만나서 내 인생 전부가 엉망진창이야. 신이 있다면 너 안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영혼까지 팔 거야. 우린 만나는 게 아니었어. 전부 모든 걸 다 돌려놓고 싶다. 다 되돌려놓고 싶어. 두 번째 binпервых만으로 우리 아빠가 풀렸어. 여러분 아버지, 되는 거야. 저게 되어야지. 수고하셨던 사람한테 이른 게 아니었어. 우리 아빠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, 부자여서 내 인생을 32반까지 이른 게 아니었어. 우리 아빠는 또 다른 게 아니었어. 우리 아빠는 예를 들어요. 우리 아빠도 저걸이 qualquer거야. 우리 아빠는 뭐 좀 힘들어. 우리 아빠가 해야지.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해야지. 감사합니다.